안녕하세요. 생명과학 황민준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캐스트를 오늘 찍어보려고 하는데 연속된 시리즈입니다. 우리 지난 시간 캐스트에서 암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. 암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암기를 잘할 거냐. 그거에 대한 시리즈로 오늘 할 얘기는 집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학생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선생님, 책사 앞에는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. 특히 N수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. N수생들은 자습관이나 독서실이나 이런 데 하루 종일 있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, 하루 종일 책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. 그런데 집중이 안 돼요.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니까 괜히 마음만 불안해지고 잘 되어가는지 모르겠고 이래서 수능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.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. 이러한 얘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. 또 제가 학생들 그런 상담 또 많이 해주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. 그렇죠? 그런데 그런 집중이 안 된다는 이야기.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학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느냐. 그 얘기를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만 또 강의 보는 친구들은 또 개별적인 상담 좀 제한적이고 하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도 또 상담 신청하면 카톡 상담도 해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좀 제한적이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. 옆에 학생이 있고 얘기해 주듯이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집중이 왜 안 되냐면 뚜렷한 가시적인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. 그런데 그 목표가 있더라도 그 목표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잖아. 가장 1차적인 목표는 수능을 잘 보는 거잖아. 수능을 잘 봐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그렇죠? 1차적인 일단 목표는 수능을 잘 보는 건데 그 수능을 잘 보는 것도 너무 먼 얘기야. 내일 수능이잖아? 그러면 공부 잘 돼. 집중 잘 돼. 그런데 수능이 많이 남았어. 시간이.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바로 지금 주어져 있는 손에 잡힐 것 같은 가시적인 그러한 목표가 내 앞에 있어야 사람은 집중이 잘 돼요. 그 목표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거야. 내가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옷을 주문했어요. 여러분 나 항상 똑같은 옷만 입죠. 항상 흰색 셔츠만 입어요. 가끔 있잖아. 가끔 내가 검정색이나 회색 셔츠를 입는다. 아니면 이렇게 뭐 치크무늬 셔츠를 입는다.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간 날이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지방에서 어떤 설명회가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수업이 있거나 그래서 지방 캠퍼스에 갔다가 집에 못 들어가. 그런데 옷에 뭐가 묻거나 그러면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잖아. 그러면 급하게 근처에 마트나 이런 데서 옷을 이렇게 사 입거든. 그러면은 뭐 검은색이나 아니면 막 연구실에서 밤을 샜다든지 그래서 뭐 옷을 못 갈아입어서 이상한 옷을 입었거나 정상적으로 내가 수업 마치고 정상적으로 집에 기가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출근하거나 출근하면요. 항상 흰색 셔츠를 입습니다. 반팔이건 긴팔이건. 집에 이거랑 똑같진 않아요. 옷이 다. 약간 다 비슷비슷한 그런 흰색 셔츠들인데 이것만 한 18개 있어요. 현재 입는 것만 18개. 그러니까 옷이 조금 흰색 셔츠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색이 바라기도 하고 그러거든. 그러면은 이제 또 교체하고. 그런데 현재 입는 것만 한 18개 있어요. 항상 이것만 입거든. 그냥 흰색을 좋아해서 그래요. 흰색을 좋아하고 흰색 옷이 이렇게 뭐에 오염되고 잘 보이고 그래서 그리고 흰색 옷이 이렇게 환경을 덜 오염시킨대요. 흰색 옷이 흰색 옷을 이렇게 염색하거나 이럴 때 색깔로 염색하거나 이럴 때 더 환경 오염시키는 요인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흰색 옷을 난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해. 그래서 맨날 흰색 옷을 입는 건데 아 근데 그래서 흰색 셔츠를 이렇게 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이즈가 있거든. 내가 좋아하는 그 사이즈의 옷이 이렇게 항상 파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 옷을 되게 할인해서 팔 때가 있어. 내가 항상 사는 흰색 셔츠를 그럴 때마다 꼭 사서 이렇게 모아놓거든. 모아놓고 또 꺼내서 입고 꺼내서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저께인가요? 이렇게 흰색 셔츠를 또 이렇게 파는 사이트가 할인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막 인터넷으로 주문하죠. 주문하는데 주문을 어떤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조금씩 다르고요. 그리고 또 결제 수단을 뭘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가격이 차이가 나요. 할인율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고. 그래서 한 번에 흰색 셔츠 주문할 때만 4, 5개씩 구입을 하거든. 그래서 막 집중해가지고 주문하지. 이 사이트에서 막 이런 결제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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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폰 이런 것도 막 적용해가지고 막 집중해서 셔츠를 주문하죠. 근데 나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이 흰색 셔츠밖에 없는 것 같아. 아무튼 주문하는데 그 주문할 때 정말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이 집중이 됩니다. 이 주문을 잘못하면 조금 비싸게 결제될 수 있고 막 그렇거든. 그래서 최저가로 이렇게 가장 합리적으로 주문하기 위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해서 그때는 막 누가 불러도 막 안 들려요. 그렇게 막 집중한 2, 30분을 집중해서 와 셔츠를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다 주문을 합니다. 바로 단기적인 목표가 내 눈앞에 있어서 그래요. 1인색 셔츠를 싸게 가장 합리적으로 주문하겠다라는 그 목표. 그때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죠. 사람이. 그러니까 뭐냐면요. 집중을 잘하려면요. 초단기 목표를 세워야 돼요. 목표가 너무 멀리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.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 뇌가 알면 우리 뇌는 집중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그 유명한 내가 예전에 공대 다녔잖아.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. 내가 공대 다니다가 학교 그만뒀거든. 근데 공대에서 유명한 유머 있죠. 리미트. 리미트. T가 0으로 갈 때. T가 시간이야. T가 0으로 갈 때 능력치. 능력치가 무한대로 가. 시간이 0으로 수렴할수록 능력치가 무한대. 시험 범위가 100페이지야. 전자기학 실험이다. 시험이다. 전자기학 3차 시험이야. 근데 시험 시간이 한 3시간 남았어. 그럼 막 도서관에서 전자기학 공부하는 녀석들 공대 녀석들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. 3시간 동안 엄청난 문제를 풀어제끼고 난리 납니다. 서로 안 풀린 문제에 대해서 복도에서 엄청난 열띤 토론을 하고 시간이 0으로 갈수록 공대 아이들의 능력치가 무한대로 간다. 아무튼 유명한 공대 유머죠. 근데 그것처럼 시간이 그러니까 당장 지금 몇 시간 뒤에 수능을 본다. 그럼 엄청나게 집중이 된다고요. 그래서 우리 뇌를 속여야 돼요. 근데 수능이 날짜가 정해져 있다.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. 이거는 다 우리 뇌가 아니까. 그래서 아주 작은 그날 그날 몇 시간 뒤에 또는 한 시간 뒤에라도 괜찮아요. 한 시간 뒤에 몇 시간 뒤에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초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공부하는 게 집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초단기 계획. 초단기 계획으로 도파민의 맛을 보자. 이 도파민이 뭐냐면요. 여러분들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중에 하나인데요. 도파민이 분비되면 사람이 행복감, 만족감, 기쁨 이런 거를 느껴요. 그래서 이 도파민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.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. 근데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.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예요. 그러니까 우리 소개팅.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하죠. 소개팅. 소개팅 같은 거 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누군지. 상대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나갔는데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어요. 그 자리에서. 그럼 막 도파민이 분비됩니다. 근데 우리 뇌는요. 도파민이 분비되면 계속 그거를 찾으려고 해요.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걸 우리 뇌는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그 도파민을 분비하게 한 그 대상을 계속 찾고 쫓게 돼요. 사람이.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서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. 그럼 계속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막 연락하고 그런 거예요.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거죠. 근데 도파민이 분비되는 또 다른 상황이 뭐냐면요. 계획을 세웠던 거를 완수했을 때예요.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다 계획대로 했어. 그러면 우리 뇌가 도파민이 분비돼요. 그래서 만족감을 느껴요. 사람이. 그러면 그 만족감을 느끼면은 기분이 좋아. 도파민이 분비돼서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그럼 우리 뇌는 그 상황을 또 원해요. 그래서 그 도파민의 맛을 제대로 한번 본 사람은 그거에 중독돼요.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 있지. 그런 게 다 도파민의 작용이에요. 도박 중독 이런 거 있잖아. 도박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박을 해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떤 이익을 얻었어. 그럼 막 도파민이 분비돼요. 도파민이 분비돼요. 그러면 거기 막 빠지게 되는 거야. 마약도 마찬가지야. 도파민 회로를 우리 뇌에서 이상하게 활성화시키는 게 마약류거든. 그럼 계속 그거에 사람이 중독되게 되고 사랑에 중독된다 그러잖아. 이성에. 그것도 도파민 때문이고. 운동 중독. 계획 세웠던 운동을 하잖아. 내가 한 시간 동안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해야지 했는데 했어. 그럼 와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거기에 또 중독되는 거야. 운동 중독이라는 말도 있죠. 도파민이 그런 거거든.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용해 보는 거지. 초단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수행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런 어떤 만족감을 맛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. 그래서 그날그날 어떤 자습관이나 독서실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오늘 만약에 아침 8시에 자습하러 들어갔잖아. 그러면 오늘 10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국어 지문을 10개를 보겠어. 이런 목표.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안 일어나고 진짜 국어 지문 10개를 완전히 도파하지? 그럼 어 도파민이 분비돼. 뿌듯해. 만족해. 와 기분이 좀 좋아져. 그 원동력으로 또 공부하고. 그리고 한 10분 쉬고. 그리고 오늘 점심 먹기 전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수학 문제를 내가 30개를 풀어야지. 이런 목표. 그럼 정말 꿈쩍도 안 하고 30개를 풀어냈어. 처음엔 힘들겠지. 처음엔 힘든데 그거를 이겨내고 도파민 한 번 맛을 봐야 돼. 그러면 계속해 나갈 수 있어. 이러한 먼 목표가 아니라요. 초단기 목표. 그게 집중을 만들어냅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래서 초단기 계획을 바로바로 두세 시간 뒤에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를 해보자. 그래서 도파민 맛을 한 번 봐보자.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목표가 있잖아.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너무 건전한 것이어서 우리 뇌가 잘 안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.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. 그게 딴 생각이. 그러니까 공부는 야 수능 공부가 재밌는 사람 있니? 좀 뭔가 잘못된 거야. 야 국어 지문 재밌어? 정말 재미없지.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어? 극혐 극혐. 생명과학 문제 푸는 게 재밌어? 유정 문제 푸는 게 재밌어? 정말 싫지. 세상에 그거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. 그러니까 그거 싫고 우리 뇌는 더 재밌는 상상을 하는 거야. 그게 딴 생각이 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목표. 수능을 잘 보겠다. 이게 너무 건전해 목표가. 우리 뇌가 그렇게 어? 수능 잘 봐서 뭐 할 건데. 훌륭한 사람 되려고. 너무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선정적이지가 않아. 우리 목표가. 너무 건전한 거야. 그래서 우리 뇌한테 그렇게 자극을 주지 못해.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어. 그래서 의도적으로 있잖아. 목표를 세울 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속물적인 목표를 세우면 우리 뇌가 동할 수 있어요. 그거에.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.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목표를 성취하게끔 우리가 조금 뇌를 속여보자. 이런 얘기거든. 자극적, 속물적 목표가 뭐가 있을까? 그렇지. 돈! 지금 이 공부해내야 지금 두세 시간 뒤까지 수학문제 30개를 풀어야 내가 80억을 벌 수 있어. 이런 목표.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. 사실 여러분들.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벌고 싶다. 이게 그지? 이게 어떻게 안 좋은 목표예요. 그죠? 이게 어떤 너무 비난 받을 목표는 절대 아니죠. 그죠? 이게 사실 나쁜 게 아닌데 근데 그런 목표 너무 건전한 목표 너무 재미 노재민 그런 목표에는 우리 뇌가 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.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런 얘기거든요.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 잘 보고 자기가 어떤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면 진짜로 돈 많이 법니다. 정말로요. 80억? 벌 수 있어요. 내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을 넘었어.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고? 우리 딸이 중학생이야 벌써.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고? 고마워. 근데 내 주변에 친구들 보면요. 예전에 공대 다닐 때 그 친구들도 있고 사법대 다닐 때 친구들도 있는데 진짜 돈 많이 번 자아실현하고 돈 많이 번 친구들 벌써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 세워도 괜찮아요. 내 눈앞에 80억 있다. 근데 그 목표가 보여야 되거든.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가시적으로 보여야 우리 뇌가 움직이거든. 그래서 이렇게 돈다발 모형 이런 거 있지. 그런 거를 그런 거 있어요. 그런 거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그런 거 있어요. 신년 선물로 이렇게 돈다발같이 생긴 쿠션도 있고요. 돈다발같이 생긴 열쇠고리도 있고요. 그런 거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거든. 그런 거 필통에 하나 넣고 다니면서 공부할 땐 때마다 그 돈다발 열쇠고리를 이렇게 꺼내봐. 이거 해야 그렇지 80억 벌어. 이런 목표. 그리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 지금까지 많이 만나봤는데 N수생이야. N수생인데 공부를 왜 다시 공부를 하냐. 그러니까 대학에 갔던 친구야. 어떤 대학에 갔는데 다시 대학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는 그런 친구야. 그런데 왜 너 대학 다시 가려고 하니 하면 이런 대답이 정말 많아요.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요. 걔가 OO대학에 다녀요. 그래서 저도 거기 갈 거예요. 진짜 이런 목표 이성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 그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그 친구와 같은 어떤 생활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야 더 뭔가 대체했을 때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잖아요. 그치? 그런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자극적 선물적 목표가요.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 친구 돈 이런 거거든요. 이러한 목표가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.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. 그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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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습관 독서실에 딱 들어갈 때 오늘 몇 시까지 나 한 번도 안 움직이고 이걸 할 거야. 그걸 해냈을 때 도파민 맛보기. 그렇죠? 나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걸 할 때가 있거든. 가끔 보통 운전해서 다니지만 가끔 이렇게 지하철 탈 때 있어요. 가끔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그런 데 간다거나 이럴 때 가끔 지하철 탈 때 있는데 지하철 탈 때 있잖아 에스컬레이터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계단으로 운동하려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한테 계단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저 계단 끝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뛰어 올라갈 거야. 목표. 그러면 으악 뛰어 올라가고 정말 나지 숨이 어 막 차는데도 뛰어 올라가고 나지 그러면 좀 뿌듯한 도파민 을 좀 맛볼 수 있어요. 만족감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도파민 이용하면 일상생활이 좀 즐거워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를 공부할 때 좀 공부가 얼마나 힘들고 재미없어요. 근데 조금 공부에 재미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집중하게 할 수 있고 초단기 도파민 초단기 계획으로 맛보자.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조금 더 속물적으로 자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. 그렇죠? 좋아하는 이성친구 없는 사람들은 돈 알겠지? 이런 거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암기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 캐스트에 이어서 시리즈로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다가 또 질문 많이 받는 거 학생들 고민 많이 듣는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또 캐스트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.